네 안녕하세요 api 570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api 홈페이지에 와있구요 api 570 검색을 해보면 api 570 관련해서 쭉 뜨는데 api 570 파이핑 인스펙터 이쪽으로 들어와서 스케줄 시 보시면은 2023년에는 마지막 시험인 10월달 시험이 남아있는데 api 570 해서 8월 11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 8월 4일 인거 감안하면은 한 6일 6일 정도가 남았네요 7일 정도가 남았는데 6일 6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테스트 윈도우는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국에서는 프로매트릭 센터 한남동에 있는 센터 가서 보시면 되겠구요 그래서 등록을 좀 일찍 하신 분들은 자리를 미리 선점하실 수도 있고 8월 11일까지니까 등록하시고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api 570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